이따 봐 슉 갑시다 쏘시죠 형이 오빠가 쓴 거다 우리 잔판은 언제 한번 써보나 가자 아 아 아 아 쉽게 말해서 아주 비싼 능자인거죠 어떤 트러블이 생겨도 3분만에 자동으로 복구 되고요 근데 어머니 말씀 놓으세요 젊으셨을 때 그림 하셨다고 우리 딸이 그래요? 내가 그림 했었다고? 네 낭만에 살고 낭만에 죽으신다고 아 여보세요 아 나 보면 안되는거지 나 준비됐는데 내려 내립니다 어 어 어 어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 박물관에 있는거는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오시죠 아니 내가 아까 돈 많이냐고 물어봤을 때 좀 속물 같아 보였죠? 진실하다고 느꼈습니다 나 속물 맞아요 맞는데 내가 이 관장한테 이렇게 말해도 될까? 우리 딸이 남자 하나는 잘 물었다고 아 아 머리 아파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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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세요?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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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한테 말 놓으셨습니다 그새 편해졌나봐 내가 아 이쪽으로 가시죠 너무 잘 봤어 이 관장 이렇게 들어갔어 무 예 예 지게 돌아간다 3분 안에 끝내자 으 들어갔어? 어 들어갔어 아 아 어디 있는거야 해덕기가 아 끝 이제 오케이 장판올 올려 오케이 자 믿어보자 오예! 나 좀 늦을 것 같아 식당깡 시간 좀 더 끌어 어머니, 괜찮으세요? 오케이 아아악 아아악 왜? 왜 그래? 어디 아파? 나 가끔 사는 게 힘들어. 미안, 너희 남자 꽉 잡아. 사람이 됐더라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이 경보청은 어디서 나는 거야, 지금? 관장님 괜찮고입니다. 내가 지금 거기서 왔는데? 사모님! 사모님! 죄송하지만 배낭 좀 열어보겠습니다. 왜 그러시죠? 오빠, 지금 우리 엄마가 심하는 거야? 이 관장, 지금 이 가방 열면 다신 내 딸 못 봅니다. 어떻게 할까요? 열어봐. 없습니다. 저기, 이건 그냥 보안 매뉴얼에 나오는 거라고 얘기해. 오빠? 근데 사랑의 매뉴얼이 없잖아? 가도 되죠? 엄마야! separates 일어난다. неп온다. 그럼 point이서... 길 안아워. abord하실 penduただき rear... 물론 넌, ㅎ competition. Т한 possible